코티졸은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부르지만, 살기 위해 적절히 긴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으로 탄수화물 같은 것을 동원을 할 수 있으며, 대사와 면역 반응 이런 데에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명하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KNL기능의학TV는 질병의 원인 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는 의학 정보를 과학적 검증을 거쳐 여러분께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 따라 이 채널을 방문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코티졸은 코르티솔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부신피질에서 스트레스가 있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주제인데,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코티졸은 당질코르티코이드 이렇게도 부르고, 신장, 콩파지죠. 그 위에 붙은 부신피질에서 분비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이것은 혈액, 오줌, 침에 들어있는 양을 측정하는데, 여기서는 혈액을 중심으로 말합니다. 코티졸은 주로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의 반응을 조절합니다. 신체가 무엇을 할지, 언제 그것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죠. 코티졸은 인체의 모든 장기와 조직에 영향을 끼치는 필수 호르몬입니다.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고, 염증을 억제하고, 혈당과 혈압을 제어하며 수면 사이클을 컨트롤합니다. 코티졸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죠. 하지만 신체 전체에 다양한 기능과 영향을 미치고, 코티졸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므로 콜레스테롤에서 합성됩니다. 이 논문은 2022년에 최종 업데이트된 따끈따끈한 건데, 그 중에서 기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거의 모든 조직에 코티졸 수용체가 있는데, 코티졸은 인체에서 스트레스 반응, 대사 조절, 염증 반응, 면역 기능에 영향을 끼칩니다. 원시 시대에 의해 인간이 호랑이나 늑대 같은 짐승을 마주치면 언제든 도망갈 준비를 해야 했으므로, 코티졸을 분비해 혈당이 높아지고 혈압이 높아지며,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 아니면 차단할 필요가 있었겠지만, 현대와서는 그럴 일이 사라졌죠. 현대에서는 코티졸로 인해 당뇨병과 고혈압이 문제가 되겠지만, 코티졸은 다른 좋은 효과도 많으므로 금기시하면 안 됩니다. 코티졸이 가지는 다른 효과를 보자면, 염과 물의 균형을 제어하고, 항염증 작용이 있으며, 기억 형성을 도와주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과 면역체계 기능을 제어하고, 성장을 제어합니다. 코티졸 수치가 장기간 너무 높아 생기는 병이 쿠싱증후군인데, 고혈압이나 뼈 손실을 유발하고, 때로는 이형 당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종양으로 과도한 코티졸 생성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수술을 통해 종양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려울 때는 약물을 이용해 부신효소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코티졸 수치를 높이므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한데, 규칙적인 신체활동, 일기쓰기, 명상 등이 도움됩니다. 이런 것들은 endocrineweb.com이라는 홈페이지 내용에서 코티졸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코티졸이 너무 적게 생성되는 게 원인인 것이 에디슨 병인데, 다행히 약물로 잘 치료될 수 있고, 내분비학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하이드로코티손이라고 합니다. 이 분자 구조에서 핵심적인 것은 콜레스테롤이 가지는 골격과 같고, 그림에서 ABCD 고리를 뜻하는데 OH 작용기가 많이 들어있네요. 사실 술의 핵심 성분이 에탄올인데, 에탄올 분자에도 OH가 들어있고, OH는 물 분자와 친합니다. 코티졸은 하루 변동이 커서 아침의 최대치에 이르고 이후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코티졸 수준을 측정하려면 아침에 하는 게 좋은데, 정상적인 코티졸 수치는 혈액에서 아침 8시에 5 내지 25 MCG per DL입니다. 여기서 MCG는 10에 마이너스 6승 그램으로 100만분의 1 그램이고, DL 이것은 100ml이므로 MCG per DL 단위는 MCG가 마이크로그램이니까 100ml에 1 MCG가 녹아있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사람의 코티졸 수치는 정상 범위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쿠싱 증후군으로 판단하는 코티졸 수준은 50에서 100 MCG per DL이고, 에디슨 증후군을 판단하는 코티졸 수준은 3 MCG per DL보다 낮을 때입니다. 음식이나 식재료 중에는 피해야 할 것도 있고, 도움이 되는 것도 있는데, 우선 피하는 게 좋은 것들을 먼저 정리합니다. 가공육, 여기 가공육이 있죠. 설탕이 많은 음식, 카페인과 알코올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그에 따라 코티졸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가공된 것은 피해야 하고, 음식에 트랜스지방, 이것은 없어야 합니다. 그림에서 보면 트랜스지방은 자연에는 없고, 구조가 포화지방, 그거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쭉 길게 늘어 있으니까, 그래서 고체 상태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세포를 구성하는 성분에는 시스지방, 이것인지 시스지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꺾여 있어요. 그래야 세포가 유동성을 가집니다. 살아있는 프로바이오틱스 박테리아를 함유한 고품질 요구르트는 코티졸을 낮추지만, 무지방이나 저지방 맛 요구르트, 뭐 그런 것은 건강식품을 가장한 정크푸드입니다. 이제 코티졸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살펴봅니다. 비타민 B군, 이것이 많은 식재료는 코티졸을 제거합니다. 특히 비타민 B12가 많은 게 좋은데, 유기농을 전제로 하는 게 좋겠죠. 고기, 치킨, 달걀, 영양 효모가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오메가3, 이런 것이 많은 식품이 당연히 염증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니까 좋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도 도움이 되겠네요.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하고 염증 감소와 코티졸 대사에 필수적입니다. 마그네슘은 여기 빨갛게 이렇게 붉은 네모가 쳐져 있죠. 호박씨, 아몬드, 땅콩 및 피스타치오 등과, 브로콜리, 바나나, 아보카도, 시금치도 있고, 다크 초콜릿도 있습니다. 코티졸은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부르지만, 살기 위해 적절히 긴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으로 탄수화물 같은 것을 동원을 할 수 있으며, 대사와 면역반응 이런 데에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다른 영상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을 하시면 제게 많은 힘을 불어넣어 주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신다면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실 겁니다. 댓글란과 커뮤니티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공간입니다. KNL기능의학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건강과 관련한 소중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영상에서 다뤄주길 원하는 아이디어 이런게 있으면 댓글란, 커뮤니티 그런 곳에 그 의견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조사를 통해서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